안녕하세요 어쩌다 아동보입니다 오늘은 24년 2월 16일 입니다 자 오늘도 밀식 다주지 도장지 재배했던 가원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겨울 전정은 모두 다 끝난 상태 구요 이번 시간에는 어떤 걸 주지라고 어떤 걸 결과지라고 하는지 배는 어디에 달아야 되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세력을 안정시키는데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다 한번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합니다 굵은 가지와 뭐 얇은 가지 상관없이 밀식 해소를 위해서 좀 많은 가지들을 쳐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하부는 100이 있지만 지상부는 지금 한 60 정도만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발력이 굉장히 심할 겁니다 반발력이 심한 경우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이제 다 도장지로 발생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농가에서 겨울 전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결과지에 있는 꽃눈이나 이런 눈에서 도장지가 막 발생을 하게 되고 이 도장지가 발생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늘을 형성하게 되고 밑에 있는 잎사귀들은 광합성을 못하게 되는 그래서 해가 갈수록 아래쪽에 꽃눈이 이제 사그라져서 결과지를 또 다시 받아야 되는 이러한 악순환을 겪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조금 해소할 수 있을까 100%는 못하지만 그래도 결과지 쪽에 나는 도장지가 만약에 10개라면 한 5개만 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제 2분 주지 만들 때 했던 방법이긴 한데 그 방법을 여기다가 적용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바로 한번 보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 이 나무에는 주지로 선정할 수 있는 것들이 총 4개가 있습니다 요거 하나 이건 제가 선정 해놨구요 요거 그럼 저 밑에 있는거 그 다음에 요거 이건 그냥 다 주지라고 그래요 주지가 여러개다 주지가 1개 2개가 있는게 아니라 주지가 여러개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2번 주지로 일단 선정을 해놨어요 이 파란색 칠해 놓은게 이제 이게 하나 그 다음에 이쪽 아래에 있는게 요게 이제 또 하나 이렇게 해서 2개를 결국에는 제가 가져갈 거고 나머지 2개는 이제 쳐내서 이 2개로만 힘을 뻗을 수 있게 해서 이 2개에 연결되어 있는 결과지 들에서 배를 생산해 내겠다 이제 이러한 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단기간에 하겠다는게 아니고 이 농장에서 배를 제가 생산을 해 가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돈을 벌면서 이번 주지로 자연스럽게 바꾸는 방법을 지금 택하려고 합니다 저희 윗밥 농장 천평은 처음에 얘를 짜른 거에요 얘를 짜르고 여기도 짜르고 그래서 이 두개를 없애버린 겁니다 아예 그냥 없애버리고 있는 결과지에서 시작을 한 거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하지 않고 벌어 먹으면서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적은 해봤으니까 이번 주지로 바로 만들어서 하는건 해봤으니까 이제 다주지가 있는 상태에서 천천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번 주지를 만들어가는 형태도 한번 제가 경험을 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수익이 나야 되니까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농장에 만약에 대입을 했을 때 이번 주지로 바로 만들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수량이 안나오기 때문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기도 결과지가 이렇게 쭉 보면 여기 결과지가 몇 개가 이렇게 쭉 있잖아요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 여기에만 지금 일곱 개의 결과지가 있고 저쪽에도 지금 또 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정도 결과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보통 합쳐서 한 열 개가 넘는 결과지가 있는데 여기서 배가 예를 들면 결과지 하나에 열 개만 해도 백 개 배 백 개가 없어지는 거에요 그쵸 이거 잘라버리면 그리고 여기서 이제 결과지를 새로 받아야 되고 이 이번 주지에서 결과지를 새로 받아서 없는 데서는 받아야 되니까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수확량이 확 줄어들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수확량을 어느 정도 유지해 가면서 결과지를 받자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도 지금 가지고 있는 다주지를 바로 바꾸는 건 아니지만 몇 년에 걸쳐서 이번 주지로 바꾸는 과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이렇게 저도 해보고 있는 겁니다 피치 못하기에 올해 아주 굉장히 악조건이에요 저희 이 밭은 뭐가 악조건이냐면 전정을 제가 할 때 좀 굉장히 많은 가지를 쳐냈어요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많이 쳐냈습니다 왜냐면 밀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많이 칠 수밖에 없었죠 이거를 만약에 가을 전정 때 소위 말하는 명인 전정 때 있으면 더 좋았다 그때는 잎사귀가 있을 때 하는 게 명인 전정이거든요 저 윗밭은 잎사귀가 있을 때마다 매년 해요 여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조건상 그래서 여기는 늦게 했단 말이에요 늦게 언제? 잎사귀 다 떨어지고 나서 겨울에 시작을 한 겁니다 1월 달에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반발력이라는 게 굉장히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상부와 지하부의 무게가 다르기 때문이죠 반발력이 심해질 때 결과적으로 어디에 반발력이 발생이 되느냐 이런 데에 발생이 되는 거에요 이렇게 도장지로 결과지에 도장지로 발생이 되는 겁니다 이 눈에 이런 이런 눈에 도장지가 발생이 되면 뭐가 안 좋으냐 첫 번째 그늘을 제공합니다 아래쪽에서 잎사귀가 발생이 될 텐데 뒤에 도장지 난 게 다 가려서 광합성을 밑에서는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기존에 있는 꽃눈은 없어버리는 거예요 그쵸 눈이 꽃눈이 될 게 도장지가 되어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갈수록 도장지가 사라질 거 아닙니까 계속 그렇게 전정을 하게 되면 결과지를 계속 받아야 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진행이 된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 일단 이거부터 말씀드릴게요 다 주지에서 이 주지라는 곳에는 열매를 달면 안 돼요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열매를 달지 않기 위해서 다 전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식으로 제가 여긴 다 전정 해놨어요 이렇게 기존에 있던 거를 다 전정 해놨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쭉 다 이런 건 전정 아직 안 했죠 이건 이제 하면 돼요 전정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줍니다 전정을 그럼 이걸 전정을 왜 해주느냐 여기에는 안 달겠다는 겁니다 배를 이 나무에는 이게 뭔데 이거는 주지에요 주지 다 주지에서 주지입니다 쭉 보시면 이렇게 주지 이거죠 이 나무잖아요 이 나무 이건 결과지가 아니에요 결과지와 주지와 차이가 뭐냐 결과지는 더 이상 뻗지 않는 것 과지가 이건 결과지죠 이거 하나잖아요 이거 하나가 결과지가 되는 겁니다 이게 결과지 여기다가는 배를 달아야 돼요 이런 데다가 배를 달아주는 겁니다 이런 데다가는 충분히 배를 달아주고 이 다 주지 여기 다 주지잖아요 다 주지 다 주지에다가는 배를 달아주지 않는다 그래서 안 달게 하기 위해서는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돼 그죠 그럼 누구도 알아야 돼 인공 수분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농장주가 다 하는 농가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을 불러서 해요 인부가 와서 이걸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꽃눈이 다 이렇게 이제 눈권 눈이 다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식으로 이런게 있으면 이런게 다 수분을 해 꽃가루 낭비해 가면서 그죠 왜 수분을 하겠어요 있으니까 수분을 하는 거예요 있으니까 이게 주지인지 모르고 그냥 무조건 다 하는 거예요 있는 데만 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꽃가루가 엄청 많이 낭비되겠죠 그죠 이 결과지에만 해야 되는데 결과지에만 해야 되는데 이런 주지에다가도 인공 수분을 하니까 인공 수분 여기는 난 배 안 달 건데 여기다 배 닿으면 안 되는데 다 젓가락을 나중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잘라 주는 겁니다 잘라 주면 할 게 없잖아요 여기는 주지에다가는 아 아예 없으니까 주지는 없으니까 인공 수분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결과지에만 인공 수분 할 거 아닙니까 꽃가루 아낄 수 있죠 저과도 저과도 조금만 하면 되죠 이런 데 안 하면 되니까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 왜 주지에다가는 열매를 안 다냐 자 보세요 이번 주지로 제가 가려고 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양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여기 본 주지가 있어요 본 주지에서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주지가 2개만 나중에 잡을 거예요 2개만 현재는 4개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본 주지에서 올라와서 양분을 저기서 쭉 빼서 먹고요 또 올라와서 여기서 또 쭉 빼서 먹고요 또 올라가서 저기서 쭉 빼서 먹고요 여기서 쭉 빼서 먹어요 그죠 4군데서 양분을 빼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지 자체에도 양분을 소모해요 주지 자체에서도 그럼 주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양분 소모가 더 많아지겠죠 그죠 양분이 100인데 100을 25 25 25 25 25 4개로 날아 먹는 거예요 그럼 25가 올라왔어 올라왔죠 25 가지고 이제 여기서부터 결과지가 날아 먹는 겁니다 근데 이 주지에 또 열매가 달려있어 그러면 25 가지고 날아 먹을게 여기 또 결과지에 여기 배가 달리니까 여기서도 엄청 빨아 먹을 거 아닙니까 바로 붙어 있으니까 더 많이 빨아 먹겠죠 여기 가는 만큼 빨아 먹을 수도 있어요 얼마큼 빨아 먹는지는 잘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여기도 많이 빨아 먹는다 그러니까 주지에다가는 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별거지에 있는 열매를 달아야 돼 여기 열매를 키워야 되는데 주지에 열매가 많이 달려 있으면 별거지 열매가 안 큰다는 겁니다 여기서 미리 뺏어 먹으니까 그래서 열매를 달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지에서도 절대 여기 이 주지에다가는 열매 안 달아요 결거지에다가 열매 납니다 그래서 결거지에 있는 열매를 다 키워요 주지에 있는 열매를 키울 필요가 없어요 손해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다 근데 제가 다주지에서는 이걸 좀 처음 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해보고 내년 해보고 뭐 한 2,3년 해봐서 오 이게 더 좋다 이게 해보니까 이런데 도장지도 안 나고 결과지에 있는 꽃늄도 많이 살릴 수 있고 도장지가 많이 안 나니까 이거 도장지 나중에 전정할 것도 많이 얻고 그리고 또 이 주지에 도장지가 많이 생기면 이렇게 하면 도장지가 많이 생기라고 제가 잘라놓은 거거든요 많이 생기면 그냥 이거는 놔둡니다 안 떼고 쭉 크게 놔두고 이거 그냥 나중에 유인하는 거예요 유인 그러면 이게 이렇게 지금 왔어요 이 결과지가 여기 결과지 두 개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자리거든요 이 결과지 하나밖에 없어 하나 가지고 두 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여기 결과지 하나에 10개를 달 수 있다 근데 결과지 두 개를 놔두면 20개 달 수 있다 그럼 20개 달 수 있는 곳에 10개밖에 지금 못 달게 이렇게 지금 유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배나무는요 기술이 엄청 필요해요 기술이 인공수분하는 기술 전정하는 기술 적과하는 기술 배 봉지 씌우는 기술 기술이 엄청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농가에서는 그 기술을 농장주가 잘 모르다 보니까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들이 그냥 알아서 하게 만들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돈 주고 끝이에요 대부분이 뭔가를 잘못하면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왜 두 중에 하나입니다 얘기를 했을 때 그 농장주가 얘기하는 거 듣기 싫어서 안 온다 이게 한 가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농장주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를 모르니까 얘기를 안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농장주가 좀 알아야 돼요 농장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농장에 와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좀 알고 와야 됩니다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인공수분 할 때 어디다가 인공수분을 해야 되는지 이 결과지에다 인공수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럼 결과지도요 위치가 있어요 위치가 어디에 배가 달리면 좋을지 배 봉지 씌우기도 좋고 열매가 컸을 때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달려 있을지 예를 들면 이런데다가 인공수분 하면 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이런데다가 인공수분 하면 되겠어요 안되겠어요 안돼요 이런데다가 하면은 여기 있으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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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렁헐렁해서 그게 지금 바로 떨어져 버리죠 이게 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냥 열매가 지금 제가 이거 살짝만 해도 떨어지는데 이거 안되죠 위쪽에 있는 거로 한다 위에 이렇게 하면은 위에 직상성 받아 갖고 배가 색깔이 별로 안 좋아요 봉지를 뭐 삼중지 이런 거 씌우지 않는 이상은 안 좋다는 거죠 배가 아래쪽에 있어야 이렇게 아래쪽에 달릴 수 있게 인공수분을 해야 이런 거에다가 인공수분을 해야 이게 지금 꽃 눈은 올라가 있지만 나중에 여기서 꽃이 딱 벌어지면서 6개에서 8개 정도 이렇게 쫙 피거든요 피면은 내가 거기서 이제 저를 바라보는 꽃눈에다가 꽃밥에다가 한 번만 찍어주면 그 주변이 다 같이 되어버려요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거 하나만 놔두면 여기 이렇게 배가 달릴 수 있죠 이렇게 배가 이렇게 달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봉지 씌우기도 좋고 그잖아요 그렇게 달아야 됩니다 이정도 기술이에요 알아야 돼 몰라 근데 그냥 막 다 있는대로 그냥 막 여기 그냥 아주 그냥 꽃문마다 하나씩 다 찍으려고 그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어떻게 되겠냐 여기 잔뜩 그냥 다 열리겠지 열매가 그럼 어떻게 돼 나는 여기 하나만 달면 되는데 여기 여기 다 수정이 됐어 이런데 이런데 다 수정이 됐어 그럼 다 저거 해야 되잖아 그럼 저거는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하죠 임부가 해요 임부도 드려야 돼 하루 일당 13만원 15만원 많게는 18만원 주면서 사람 불러다가 써야 됩니다 크잖아요 기술이 없으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시간이 많이 들어가요 고생만 직사하게 하고 돈을 못 벌고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고품질배를 생산하는 건 달라요 얘기가 그것도 고품질배를 얼마나 생산하느냐 많이 생산하느냐 적게 생산하느냐에 따라서 이 돈 보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 버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천평 작년에 평당 5만5천원 했어요 매출 많은 건 아닙니다 저보다 더 많이 하시는 분도 계세요 평당 10만원 15만원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도 그런 분 따라가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할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이번 주지로 바꾸면서 또 평당 얼마 나왔다 이런 거를 계속해서 제가 매년 보여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제 영상이 혹시 유익하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러면 그냥 구독 받고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전체 알림 설정을 해 놓으시면 쇼츠도 올라가고 기본 영상도 올라가고 하니까 저녁시간대 천천히 한번 보시면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이거는 테스트를 해볼 거고 저는 더 좋은 배를 생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테스트도 해보고 노력을 해보는 거니까 그런 부분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려 보았구요 밝지도 아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